안녕하세요. 오늘의 경매의 이하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발 호재가 풍부한 평택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현재 신권 기준으로 1억대의 경매 진행 중인데요. 대로변에 있어서 가실성도 뛰어나고 미래가치도 좋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평택 개발 정보에 대한 사항도 말씀드릴 테니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고 이어나가면요. 여러분들이 소지하고 계신 핸드폰에서 오늘의 경매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전국에서 진행 중인 경매 물건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고요. 2023년 드디어 10기 경매 그룹 강의 시작합니다. 1월 28일 날 개강 예정이고요. 영상 하단에 링크 주소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스피드 옥션과 함께합니다. 사건번호 2022 타경 43888 물건번호 1번입니다. 영상 후반부에 이번 물건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1월 16일 날 한 번도 유찰되지 않았습니다. 본 건물은 최초 감정가 1억 6,100만 원이고요. 용도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토지 면적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104제곱미터 환산하면 약 31.4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단층이기 때문에 크진 않습니다. 18.15평입니다. 본 건물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본건은 서평택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조금 이따 자료 말씀해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보통 평택하면 동평택을 많이 아실 겁니다. 서울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요지에 있는데 서정리역과 평택지제역 사이에 있는 국제신도시하고 삼성전자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본건은 서평택 쪽에 있는데요. 이쪽에도 상당히 많은 개발 호재가 있고요. 그 지역 내 본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건 건너편에는 평택 화양지구가 있고요. 밑에는 현덕지구, 좌측에는 포승지구. 이렇게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본건이 자리 잡은 곳에 뭔가 섹션이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 주거개발진흥지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뒷부분에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가시성이 뛰어나고요. 땅 모양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사각형은 아닙니다. 약간 마름모 형태로 되어 있는데 로드뷰를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대로변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건물입니다. 좌측에는 태암 OO건설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오른쪽에는 기존의 부동산 사무실로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왕복 5차선 도로에 있고요. 이쪽으로 가게 되면 평택항을 가는 길이고요. 건물을 기준으로 좌측으로 가게 되면 화양지구가 있습니다. 위쪽으로 좀 올라와 보시면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건너편에서 보게 되면 나름 가시성이 뛰어난 걸 느낄 수 있고요. 위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뒤쪽이죠. 뒤쪽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본 토지 옆에 다른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적 측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본 경매물건은 물건번호 1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2번 물건 같은 경우는 쭉 올라가면 포승중학교 지나서 이쪽에 2번 물건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2번 물건은 후반부에 짧게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도를 한번 보시면요. 땅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고 계획관리지역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건물 계양도 보시면 단층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실로 나와 있고요. 토지 모양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건축물은 여기에 대로변 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쪽에 인도가 있어서 주차하기는 힘들 텐데 주차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뒤쪽에 있는 이쪽 잔여지 땅을 활용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현장 조사를 하셔서 주차 가능한 면적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옆단과는 지적 측량을 해서 구분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물건 세부사항 보겠습니다. 감정평가 시점은 2022년 6월 16일이고요. 토지 감정이 약 1억 4천, 건물 감정이 2,262만 원입니다. 대체적으로 토지 감정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본 건물의 건축 연도가 오래됐다는 얘기죠. 보존등기가 200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건물은 공부와 대체로 부합된다. 특별히 이견사항이 없는데 정확한 지적 경계는 측량이 필요하다. 다시 언급하고 있죠. 단층으로 되어 있는데 경량, 철골, 구조,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는 사무실 있고요. 화장실도 있습니다. 면적 18.15평이고요. 현재 공실로 되어 있는 걸로 확인되고요. 토지 면적 31.46평. 계획관리지역 내 있습니다. 권리분석을 하겠습니다. 건물등기 보시면 을구 3번 근저당 밑으로 모두 소멸됩니다. 토지드 을구 3번 근저당 밑으로 모두 소멸되는데 경매 청구금액이 약 10억입니다. 과다하기 때문에 취화되긴 좀 힘들어 보이고요. 임차인연항을 보시면 2017년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임차인이 있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40만 원입니다. 현장조사하셔서 현 기준으로 월세 가능한 시세 알아보시고요. 대학력이 없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낙차로 인수사항은 없습니다. 토지를 살펴보면요. 포승업 내길이 3-5번지입니다. 여기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계획관리지역이고요. 지구단위계획 내기지구에 속합니다. 또 특별하게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지입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총평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평태개발호재에 대해서 스터디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평택역이라던가 위쪽에 지제역, SRT가 있죠. 서정리역도 있는데 좌측에 고독신도시하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있는 밑에 고독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우측에는 브레인시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을 앞두고 있는 안중역, 매머드급으로 개발이 될 건데 본권은 좌측 서평택 쪽에 있는데요. 확대를 해보면은 현덕지구하고 포숭지구가 있습니다. 본권은 화양신도시 길 건너편에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있는 내기지구라고 말씀드렸고요. 본 자료는 네이버 블로그 부동산 멘토님 자료를 발췌하였습니다. 평택하면 고독 삼성전자 120만평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2030년까지 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많이 이렇게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 위쪽에는 앞서 말씀드린 고독국제신도시 440만평, 58,300세대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밑에 보시면 지지역 우측에 있는 평택 브레인시티 146만평입니다. 고독 삼성에서 브레인시티하고 지니, 지전자 라인으로 구성돼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브레인시티. 안성이란 거의 경계선에 있죠? 그리고 4번은 평택 미궁기지, 이전부지 이쪽에 상당히 외국, 미국풍으로 해서 많은 주택단지도 생성이 됐었죠. 평택 화양신도시도 84만평입니다. 수용인구 2만여 가구라고 하는데 평택시청 안중출장소를 서구청으로 승격한다. 이런 식으로 지어진다고 합니다. 조감도도 벌써 나와 있고요. 평택항 인근에 있는 평택 BIX지구도 62만평. 현대 모비스하고요. 신세계 이케아 등이 입주한다고 합니다. 물류와 산업시설에 확실한 자리매김을 할 것 같고요. 현덕지구는 현재 민간 사업자 선정 중입니다. 여기도 섹션이 다 잡혀있는 상태죠. 자동차 클러스트라고 저도 좀 생소했는데 물류중심과 자동차 산업 관련된 곳을 44만평을 또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개발이 안 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평택호 맨 밑에 보시면 호앞에도 관광단지를 설립한다고 하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맵이 짜여져 있습니다. 평택항도 이제 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2023년에 배후부지가 2만 천평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국제여객터미널 2023년 중공하고 대형 크루즈도 입항한다고 합니다. 평택항은 2030년까지도 매립해서 개발할 예정이고요. 서양고속도로도 평택 부여구간하고 부여익산구간 또 개통 예정입니다. 아직 착공은 하지 않은 상태고요. 안중역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 전에 포승평택선 철도도 있어요. 평택항에서 안중역을 거쳐서 숙성역 거쳐서 지지제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역도 있습니다. 안중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역의 미래가 상당히 밝습니다.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매머드급으로 개발 계획이 있는데요. 오른쪽 보시면 현재 서해에서는 원시역까지 종착역인데요. 앞으로 송상 그린시티에서 홍성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홍성에서 서울역까지 갈 수 있는 경북 고속철도 KTX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안중역에서 서울역까지는 30분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평택의 개발 호재는 동쪽 뿐만 아니라 서쪽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지역 분석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건물은 지구 단위계의 구역 4기 지구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좌측을 보시면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이제 끝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오른쪽 보시면 1번 도면상에 있는 계획도로들을 개설하기 위해서 경계가 불분명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일정대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완료하면 4기 지구에 있는 땅을 시에서 정한 건폐율 용적률에 따라서 개발 행위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2번 보시면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본 건물의 토지는 공법상 건폐율이 40%고 용적률이 100%인데 주거 개발 지능 지구 중에 주거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건폐율 최대 60%, 용적률 150%에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이러한 메리트가 있고요. 세 번째로 서평택의 개발 호재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본건이 현재 토지는 약 31평에 불구하지만 대로변에 있고 향후 토지 지가 상승할 수 있는 미래가치가 아주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참고적으로 인근에 있는 2번 물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 물건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박림리 53-15번지고요. 이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상가 건물입니다. 토지 면적이 크네요. 약 210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약 80평입니다. 최초 감정가는 12억인데 한 번도 유찰되지는 않았습니다. 감정평가 시점 보시면 2022년 6월 16일이고요. 토지 평가 금액이 약 11억 6천, 건물 감정에 8,500, 보존등끼리 앞선 1번 물건과 동일합니다. 구조도 같고요. 현재 한의원 및 부석 창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지목은 잡중지입니다. 1번 물건과는 달리 지구단위 계획에 속해 있진 않습니다. 권리 분석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지적도를 보시면요. 계획관리 지역이 있고요. 대로변에 접해 있습니다. 땅 모양이 비교적 네모나고요. 건물 계양도를 보고 계십니다. 주로 이제 한의원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뒤에 화장실이 있고 옆에는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2번 물건도 이렇게 대로변에 접하고 있는데요. 길 건너편에 큰 건물이 보이고요. 횡단보도 지나서 앞서 말씀드린 한의원 건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차 공간이 상당히 넉넉해 보입니다. 주변 실거래가를 보고 계신데요. 본 토지는 평당 510만 원이고요. 길 건너에 있는 토지는 2020년에 680만 원에 거래가 됐었고요. 뒤쪽에는 2015년에 330만 원, 또 2016년에 240만 원에 거래됐던 이력이 있습니다. 2번 물건 같은 경우는 저 위쪽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신권 기준으로 토지 평당가 590만 원에 경매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평을 하겠습니다. 물건번호 1번 토지 면적은 환산에서 약 31.5평, 건물 면적도 단층으로 되어 있어서 약 18평에 불구한데요. 낙찰 이후에 신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4기 지구에 있습니다. 물론 주거 개발 지능 지구에 있기 때문에 검폐율이 60%, 용적률이 150%까지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있지만 토지 면적이 협소하기도 하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있어서 개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입찰 전에 미리 평택시청에 좀 알아보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있는 건축물을 활용해서 직접 사용하시거나 현 기준으로 해서 임찰을 놓으신 다음에 향후 토지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가 상승 이후에 매각을 한다던가 단 현재 감정가 기준으로 입찰을 해야 될지 1회 유찰되고 나서 입찰해야 될지는 현장 조사하셔서 시세 파악 이후에 여러분들이 평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이버 카페 오늘의 경매에 가입하시면 경매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모든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입하셔서 소통하는 카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매 이하성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